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회장입니다. 늦은 오후 시간을 맞이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주의스러운, 조심해야 할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주구상창 얘기했는데 토요일, 일요일 날은 휴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삼성 이외의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드릴게요. 참고하시고 다른 쪽으로 아예 신경을 쓰지 마라. 그게 아니라 이제 잘 모르는 부분. 내가 참 봐도 키가 얇으니까 이리저리 팔랑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또 뭐뭐가 좋더라 해가지고 뭐뭐 카드라 통신에 따라서 괜히 엄한 곳 가가지고 투자했다가 박살나지 않도록 제가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정하고 싶으면은 공부 좀 해. 공부 좀 하든지 알아보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십시오. 다들 뭐 테마주나 급등주에 따라다니면서 불나방찰이 불나방참 달려다니면 안 돼요. 다 타 죽습니다. 다 타 죽어요. 그 결과의 최후는 상당히 안 좋더라는 거죠. 그냥 좋은 종목, 좋은 기업 이런 데 여러분들 알아보시고 그냥 꾸준하게 꾸주 사모해서 나가야지 갑자기 돈 벌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냥 있는데 돈 돈 다 끓이고 모아가지고 풀베팅 때렸는데 거꾸라져봐요. 제가 전전시간 얘기했죠. 이 3억 원이 0원이 됐습니다. 45만 달러가 0원이 됐어. 어떤 분은. 이 사람들 뭐 솔직히 0원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계속 풀어. 이건 하은가도 아니지. 하은가도 없지 뭐. 이거 코인 같은 데는 특히. 미국 주식도 그렇잖아요. 하은가가 없어. 우리처럼 그래도 하은가라도 있어서 30% 딱 끝나지. 얘들은 막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60%, 100%까지 갈 수 있어요. 그 3배 레베러지 쓴 3배 레베러지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33% 빠지면은 그냥 0원이야 거의. 그냥 날라가는 겁니다. 주식 조각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리란 법이 없어요. 이 살벌한 동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조심하라고 제가 이렇게 겁도 주는 것 같은데 겁보다는 긴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긴장감 있게 이렇게 투자를 하셔야지. 그냥 뭐 대충 그냥 마음 편하게 하다가는 나중에 또 무슨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엉뚱한 우리가 보면은 약간 좀 안일해질 수도 있어. 해이해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조심하자는 겁니다. 아주 또 이번에 또 골때리는 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요즘 보니까 주식장에서 반대매매. 이 반대매매 그림자가 짙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그 증시가 연일 급략장을 연출하니까 자칫 그 대주주 반대매매가 주가 하락이 내관이 될 수 있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개인들은 최근에 그 증시 하락으로 수익률이 하락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고 있어. 괴로워 진짜 지금. 여기도 대주주 반대매매까지 터지면은 이제 해당 종목은 거의 상장 폐지까지 물릴 수 있어요. 상패로. 그 반대매매는 그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매수한 그 주식가치가 일정 수준 아래로 확 떨어져 버리면은 외상거래로 샀잖아요. 주식을. 그럼 결제대금을 내지 못하는 거야. 그럼 증권사 애들이 강제로 주식을 처분해. 그래가지고 그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반대매매가 일어나면은 투자자가 손실을 보겠죠. 그것도 매물이 막 쏟아져. 그럼 증시에 추가 하락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건 투자자들이 이제 반대매매를 우려해가지고 주가 급락시에 이제 패닉셀링 오는 거야. 패닉셀링. 공황 매도를 우려할 필요가 있다. 우려한다는 거죠. 그 이러한 일반적인 그 반대매매 그 대주주의 반대매매는 약간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달라요. 그 대주주의 반대매매는 최대 주주들이 증권사나 제2금융 등을 통해가지고 주식을 담보로 빌린 자금을 기한 내에 갚지 못하거나 주가가 담보비율 아래로 하락할 경우에 담보로 막힌 주식이 시장에 쏟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최대 주주가 반대매매를 당하면은 회사의 지배구조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겠죠. 상당히 불안해집니다. 결국 번업이 위태위태하는 거야. 경영권 분쟁이 또 불씨가 되기도 하겠죠. 기업 사냥꾼 등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게도 반대매매는 피하고 싶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주가를 띄워하거나 추가적인 담보 주식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들은 외부에서 자금을 막 끌어와가지고 상장사를 인수하는데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주가 조족을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2020년 7월에 반대매매로 무자본 M&A가 들통난 사례가 있다고 하네요. 당시 40여일 만에 거의 6배나 베팅이나 6배나 급등했던 A 상장사라고 있대요. A 상장사 그 매각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A 상장사는 새 최대 주주가 들고 온 바이오신 사업으로 시장의 기대를 한껏 받고 있었대요. 하지만 그 최대 주주가 변경된 지 일주일 만에 그 주가가 연일 폭락을 하는 거야. 그 문제가 생기겠죠. 결국은 그 시장에서 새로운 최대 주주가 취득한 주식이 반대매매 당한 것 아니냐 그런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주가가 곤두박질 친 뒤에 나온 대주주 지분공시는 시장의 의혹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줍니다. 결국 매각은 무상이 됐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은 그 새 최대 주주의 자금 대부분이 외부에서 차입됐다는 거예요. 외부에서 차입이 된 거고 심지어 자기 자본이라고 밝힌 50억 원조차 사채 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이었대요. 분명히 공시에서는 자기 자본이라고 밝혔는데 그 대부분의 주식이 반대매매 당하면서 허위 공시 정원까지 들었는 겁니다. A 상장사의 반대매매 사태로 새 최대 주주의 그 측의 무자본 M&A 전략은 실패로 돌아가죠. 바이오 신사업도 불확실성이 커지고 이후에도 주가는 내리막길 걸고 결국 이 회사는 지난해 사업보고서에서 감사의견에서 거절받겠죠. 그 상장 폐지 기록에 가고 문제는 A 상장사의 반대매매 과정에서 그 새 최대 주주 측의 손실은 거의 없었다. 뭐 몇일이야? 여전혀 무자본 M&A만 실패했을 뿐이지 경제적 손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했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를 믿고 투자했던 우리 개미들만 또 당한 거야. 그 반대매매는 그 보유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경우에서 발생을 해요. 금융권이나 사채업자 등에서 돈을 빌려주는 측과 담보비율을 정하는데 주가가 하락해서 약속한 담보비율 아래로 내려가면 가차없이 매도해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특히 최대 주주의 반대매매는 투자자한테 가장 큰 리스크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반대매매 개념과 비슷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회사에 미치는 피해는 더 큽니다. 최대 주주의 반대매매가 만약 최대 주주가 주식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린 데 갚지 못해 그럼 채권자가 주식을 장래해서 이미 처분할 경우에 회사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겠죠. 또 지배구조가 불안한 상장사의 경우에는 반대매매로 최대 주주가 변경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올 때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채시장. 이 사채시장은 은행이나 증권사가 있는 금융권보다 이자가 배로 비싸요. 손쉽게 자금을 끌어올 수는 있겠지만 이자가 비싸다.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저달할 경우 투자자들은 자세한 내막을 알 길이 없어. 더군다나 A상장사처럼 사채업자의 이명계약을 통해 가지고 자금을 끌어온 경우에는 반대매매 여부 자체를 파악하기 힘들다. 그 반대매매는 어디까지나 돈을 빌려주는 주가, 빌리는 측의 임의적인 그런 담보 계약에 따라 움직여요. 따라서 채무자나 투자자는 주가 하락이 반대매매에 의한 것인지 순수한 매도에 의한 것인지 알 길이 없어. 최근에 주식장이 폭락장을 연출하다 보니까 무자본 M&A의 후폭풍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하여튼 물론 그 무자본 M&A는 자기 자금이 아닌 차입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매매 그림자가 짙어진 상황에서 불법이 온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우선 담보로 맡긴 주식이 반대매매 되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주가 조직을 일삼을 수밖에 없어요. 최소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차익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자금을 빼돌릴 유혹에 빠지기도 쉬워. 또 인수 주식을 매도해 가지고 시세 차익을 얻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그런 불공정 거래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주가는 요동치겠죠. 개인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고 전문가들은 최근 증시가 하락하는 그런 와중에 대주주 반대매매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어요. 항상 조심해라. 특히 본업과 무관한 신규 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는 경우에 무자본, MLA로 의심된다면 아예 쳐다보지도 마라. 이런 건 쳐다보지도 안 돼. 얼신도 하지 마라. 금토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변경 후에 비상장 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면요. 의심해봐야 한다고 합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모가 아닌 사무방식의 그런 자금 유치에 열심이고 증자와 관련해서 나비길이나 투자자 등이 수시로 변경될 경우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항상 주의하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얼신도 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우리는 늘 신중해가지고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피해가 안 갔으면 좋겠어요. 늘 조심합시다.